그러면 한번 해보자 애들은 확실히 다를 줄 알아? 알죠 4세나 5세로 해주세요 할게 네 내리 올리게 액션 최군이 우리 군이가 왜 화가 나 있을까? 누가 그랬어요? 선생님한테 이야기해봐요 선생님이 다 들어주고 엄마가 안 알려줘 궁금한 걸 안 가르쳐줬구만 예 그럼 선생님한테랑 물어봐도 괜찮은데 섹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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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스가 궁금하구나 군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빠, 엄마가 섹스라는 걸 해야 군이가 그러니까 애기를 던져냐? 네 안아주세요 잤어? 어허허허 우리 향이 동생이 아이고 으아 동생이 아이고 우리 향이 동생이 우리 한 번만에 찌찌 가서 푼 것 같아요 예 어머님 들어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동생이 엄마가요 어른을 볼 때는 이렇게 찌찌에 손을 올리고 인사하려고 했어요 그래? 그러면 대놓고 한번 해봐 대놓고 한번 제대로 한번 인사해봐 우리 향이는 동생을 갖고 싶어요? 네 그럼 향이 어머님하고 네 당연히 아버님하고 이렇게 사랑을 또 나누면 네 또 이렇게 여동생이 태어날 거예요 우리 아빠는 이제 안 된다고 했는데 응? 응?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 있나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오늘 있었나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파이팅하면 돼요? 묶었대요 어?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묶었어? 사랑을 이렇게 묶었다 그렇구나 마지막으로 향이 네 선생님한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안돼요 없어? 그러면 선생님 뭐 물어봐도 돼요? 네 얘는 어떻게 해 섹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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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5초쯤도 있고 다 돼 섹스 여러yn 샤 SPOAC 하하하하하